사장님 얼마 전 입찰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입찰에서 우리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잘됐네 조마조마 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이제 잘해보자고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번에 경쟁 입찰에 최저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닐까요? 할 수 없지 하지만 낙찰 금액으로 최대한 높은 품질의 공사를 합시다 우리 계획대로라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날 거야 네? 공사대금을 깎자고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빡빡한 실행 예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번 입찰은 최저가 입찰 업체에게 공사 자격을 주는 경쟁 입찰 아니었습니까? 계약 대금도 당연히 입찰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볼 사이도 아닌데 이번엔 좀 깎아서 합시다 사장님 원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깎자고 합니다 우리도 무리해서 낮은 가격에 입찰했는데 더 깎으면 곤란한데 우리 입찰 금액이 5억 원인데 원청업체 요구대로 5천만 원을 더 깎으면 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음 어쩌겠나 원청업체 말대로 앞으로 한두 번 볼 사이도 아니고 눈 딱 감고 계약하는 수밖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경쟁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면 최저가 입찰 업체와 입찰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낙찰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사님 이번에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낙찰받은 업체에게 공사비를 5천만 원 깎아달라고 말해뒀습니다 그래? 비싼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래? 남는 게 없다고 우는 소리죠 뭐 그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요즘 공정위에서 최저가 낙찰가보다 싸게 계약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네? 그런 것도 불법인가요? 이 사람 경쟁 입찰에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가보다 더 낮은 계약을 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중 하나야 네 다른 방향으로 예산 절감을 해야겠군요 그렇게 해 공사비가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낙찰업체에 연락하게 네? 낙찰가로 계약을 하자고요? 그렇다니까요 경쟁 입찰에 입찰하신 금액 그대로 합시다 튼튼한 중앙분리대 부탁합니다 사장님 원청업체에서 낙찰가 그대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군 이 사람 낙찰받았을 때보다 더 기쁜 모양이구먼 경쟁 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통해 상생 문화를 만들려면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 정말 다행입니다